여러분 유언개수로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여기 창망하십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에 오류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또 소모나 교회에 보내는 곤면에도 1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그 10절에 가서 앞으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 때 10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는 버검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니골라당의 오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진리가 타협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발람 잘 아시죠 10절에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돈을 주을 텐데 여러분 이 감추인 만나는 법괘 안에 있는 만납니다 여러분 신신학으로 인해서 주의 명령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일로 이미 다 구원 받았어 뭐 자꾸 회개 회개하고 뭐 자꾸 순종 순종 강조하고 뭐 자꾸 예수님의 율법과 개명을 자꾸 강조하는가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니골라당의 자유주의 신학의 주의의 개명을 패하는 보금을 자유적으로 이끌어가서 정말 보금의 성령에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짐이 교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그 당시 교회의 그 어려운 형태를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날 먹게 할 것이다 법괘 속에 주의의 법을 지키고 정말 진실된 새 언약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정말 진실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 마음가운데 살아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날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사탄의 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3장에 와서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교회의 그 시대시대마다 마귀가 그 시대시대마다 사람들을 흔들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표준을 낮추고 교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시대시대마다 주어진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런데 여기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다시 말해서 아멘이시오 이제는 끝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또 주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할 자가 없습니다 권위 중에 권위신 주께서 말씀하기를 총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낳은다 일곱 교회 역사 기관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예수께서 마음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의 행위는 풍성해요 자선사업이 풍성하고 교회 건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고 교인 수가 가장 많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퍼져 있는 듯한 그런 엄청난 선교시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찍어서 돌리는 횟수가 이 세상 6, 7년이었을 가운데서 가장 큰 시대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역사와 활동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시대 겉으로 가장 멀쩡하고 평화로운 시대 교회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러나 그 안에는 교인들의 마음이 가장 썩어서 문들어진 시대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시체와 죽은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시대 가장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한 이러한 영적인 깊이 타락한 시대에서 이러한 형편의 사도를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시험하는 진리가 있어요 각 시대 시대마다 오늘날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겨야 할 현대 교회의 사조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주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기에는 믿음이 없으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펴서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이라 여러분 먼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왜요? 마귀가 그 세상 그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엎어버리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 속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연막전수를 피우는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조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진실로 알면 우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것입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 1서를 기록한 똑같은 선기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그린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리의 방법이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겨오너라 세상을 이겨오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들 마음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은 이 담대하라는 것은요 영어성형에 Be of good cheer 기뻐하라 Good cheer 기뻐하라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리 가운데는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어요 영어성형에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예수께서 계시다 진리 때문에 좀 어려운가? 진리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았는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가난함을 부하지 못함을 내가 가난함을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내가 업신여김 받는 것을 내가 이겼다 핍박 받는 것을 이겼다 진리를 위해 살 때 외로운 것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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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으면 보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이기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이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시면 나도 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싸울 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 아빠 태권도 구단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말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 안경 썼어? 이렇게 하면 싸워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승리할 때 그 아이도 이깁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프라우드한 마음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자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감이 좀 적대요 침략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승리하신 것을 보고 나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그저 성경에 있는 기록이 아니고 주께서 내 대신 다 이겨주셨으므로 아버지가 다 내 대신 이겨주셨으므로 그 이기심을 그저 내 것으로 인정만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기신 그 이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면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들의 육체, 육체의 정역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기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육체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정역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 육신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정역의 힘과 그 능력을 이기는 힘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속에 있는 육체와 정역의 소역에서부터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서 더 이상 그런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정역의 힘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주심으로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 지점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성육신을 하세요? 우리가 그저 우리 있는 데서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 지점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신 것을 모분으로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초장적인 능력으로 전부 어떻게 새 몸을 주시고 새 본성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뇌를 다 어떤 능력으로 바꾸셔서 하나씩 다 데려가시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한글같이 모두 같은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신 부분을 왜 보여주셨느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를 유혹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시피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에 똑같은 네이처 같은 본성으로 같은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심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붙잡아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사망의 몸을 사망의 세력을 우리의 사망의 본성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의 죗된 몸의 상태와 내 죗된 유혹의 상태와 내 정욕의 상태와 죄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 떨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매여 살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여 천사의 본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여 그런 뜻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선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가 모든 일에 당신의 형제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요? 왜 그렇게 성육신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세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이기신 경험을 모든 시험을 다 유혹을 다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유혹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경험을 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마땅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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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몸을 쓰시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생을 다 경험해 보시고 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해 보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줄 아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분명한 그런 설명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은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즘에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 안에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요즘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어제도 23시간 59분 60초를 범죄하며 지냈습니다 조금 생각해야지 그 얘기가 들리죠 23시간 59분 60초 얼마입니까? 24시간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 난 주 앞에서 재림 날 정말 반갑게 주님과 함께 천국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크게 실망하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 날 모르십니까? 주여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신학적인 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4장 보십시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능력 그의 생애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무엇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일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가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나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혜화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속에 쌓여오고 쌓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유전법칙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모습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6장 보십시오 히브리 6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치임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좀 벗어나서 그런 것만 자꾸 해서 그런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갈지라 완전한 데 나갈지라 여러분들 그 완전한 단어를 발음하기조차 두려우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답변이 아주 시원치 않습니다 침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완전한 데 나갈지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데 나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경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끝까지 참읍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르러 가십시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말씀하시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켜 맹세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유하다가 우리가 변론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래? 나 맹세한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변론의 끝은 내가 맹세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치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맹세하는 바를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우리가 이행해 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믿고 소망의 풍성을 가지고 따라오면 내가 이 약속을 너희 속에서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맹세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밖에 데려가갔습니다 하늘을 좀 봐라 하늘에 뭐가 있니? 비열들이 참 많습니다 좀 헤어볼래? 몇 개가 되겠느냐? 주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과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실수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주의 맹세를 믿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다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우리가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 생활을 살 때 자꾸 우리가 이 웃도리를 벗고서 자꾸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자주 합니다 자꾸 내면적으로 자꾸 하늘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라 내 구원이 가까웠느냐 그게 아니고 자꾸 내 가슴 쪽을 들여다봐라 얼마나 약하냐 얼마나 죄인이냐 또 보고 또 실망하고 또 보고 또 낙심하고 자꾸 안으로만 기어들어 성경만 하기를 너희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믿음은 저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중복기도에 있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의 승리하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우리 곁에 항상 천사를 보낼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원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생명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실수를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주의 아이고 내가 이번 주일에 200번 실수했다 그것만 자꾸 바라보니 사람이 연약해지죠 아이고 내가 이번 달에 내가 3000번 실수했다 그건 좀 많죠 3000번까지 이러면 범죄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귀엽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포종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마귀는 너 어저께 또 실패했잖아 너 지난 일에 또 실패했지 또 너 범죄했지 또 쓰러졌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앞에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 속에 내 이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이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이 무엇입니까 이 파도와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닭을 배에서 내리죠 내리면 그 닭은 깊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어떤 반석 돌에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풍파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 배가 요동할지라도 떠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탓이에요 우린 간혹 요동합니다 간혹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려움들이 와요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떠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떠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니요 여러분 하늘의 성소,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실소한 죄들은 주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용서를 보장하시며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계속 성리하시도록 계속해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천사들과 무한한 성령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복을 가지고 계속 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그 거기를 어떻게 무엇을 던지라? 닭을 던지라 닭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동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움직입니다 세상이 움직입니다 파도가 움직일 때 배가 왔다 갔다 파도에 따라서 좀 요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내려가서 길을 잃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고 두 번째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들인지 주님 안에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소망을 향해서 세상을 피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번 맹세하신 것을 변치 못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골로세 1장 26절부터 29절 골로세 1장 26절부터 29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갔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용기와 희망의 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말동산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열두 제단 안전한 곳에 있음께서 겸손 예식을 하시죠 그들 발을 씻기시죠? 그렇죠? 수건 들으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나갑니다 가론 유다 마귀의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겨요 환란을 이겨요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깨달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내 자신을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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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예수의 마음이 가장 기뻤습니다 성령을 가론 유다가 나간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런데 너희들 아니 아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야 너희가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나를 혼자 두고 뿔뿔이 흩어져다 다 도망갈 것이야 왜? 너희는 아직까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위협과 환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다 내가 그걸 안다 이해한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승리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실하고 주님을 잘 따라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성까지 이해하시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곧 주님을 모른다고 갈릴리의 욕설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잡혀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법적을 섰을 때 다 정말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생명 건지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주랭랑쳤던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주랭랑칠 자들에게 참 이 동사를 바꿔야겠네 앞으로 곧 주님만 혼자 놔두고 자기 목숨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할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 그렇지만 너희들 담배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기뻐해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런 위협을 당하고 이런 관란 가운데 이런 오림을 당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가 맺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요한폼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세상에 핏박과 환란을 이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자신의 죄를 이길 것이다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본종을 이길 것이다 환란과 핏박을 이길 것이다 위협을 이길 것이다 무서움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길 것이고 마귀의 괴경을 이길 것이다 오류를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성을 아시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을 보십니다 골로세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과 5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굿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말입니다 5절 우리가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무엇을 쫓아 믿음을 쫓아 무슨 소망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내 속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을 이기실 때 완전히 이기신 그 이김 그 승리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이 땅에 임금이 오겠으나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예수의 믿음의 오지다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텐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 속에서도 바로 그 의의의 승리가 예수의 이김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악스라고 해서 헬라마로 이것은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 속의 육체의 욕심은 죄의 본성의 욕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충동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많이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배양해온 죄의 본성의 경향들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조상들에게서 가지고 태어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에 대한 성향들입니다 이런 모든 욕심들 죄의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이깁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의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17절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육을 따라 행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해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우리가 성령이 열매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우리 마음을 굴복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내가 마음의 보좌 위에 앉기를 포기하면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그런 것을 포기하면 어떤 때 말이죠 그냥 남을 한번 죄 받고 싶을 때 남을 이겨보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 보좌에서 내려앉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행하는 것은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의 본성의 욕심을 내가 결단코 이루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 속에는 내 자존심을 자존심을 우리가 꺾지 않냐고 교만을 꺾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쟁과 문제가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죄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노는 것,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동안에 내 마음의 의욕을 꺾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넣지 못합니다 우리의 것을 사실요 성령 안에 행하고 안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울 수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 외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모래성처럼 약한 사람이 나중에 진흙으로 이제 성을 쌓았다가 나중에는 반석 위에 쌓았다가 나중에 나중에 콘크리트 위에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는 그 터가 흔들리지 않게 굳어져서 왜요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명상하고 명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 생의 목적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옥토의 밭이 강해지고 굳어진단 말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세요? 오늘 무엇을 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또 생각하는 것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염원 여러분 무엇을 생각 가운데 소원하세요? 어떤 염원이 계세요?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염원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어떻게 주세요? 적당히 주세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염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능력이 있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표준만큼 표준만큼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승리하고 이기고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성품과 비슷하고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난 연약하고 나는 타고난 죄 성향이 너무나 많고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배양이한 죄 성향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남들은 하지만 나의 형편 가운데 난 그거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자기소개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성경은 성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이 약속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이 부모님이 이 쌍둥이가 그 두 아들이 말이죠 어린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 성격이 판이하니까 그 두 아들의 성격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주었는데 한 아이는 아주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입니다 까다롭고 불평을 잘하고 한 아이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말이죠 그 두 아들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그 한 아들에게는 그 아들이 늘 평상시에 가지고 싶어했던 아주 좋은 자증관을 선물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자증을 받고서 얼마나 좋아할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이제 한 그 아들 방에 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와 아빠가 이제 문을 열고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았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아 이 아이가 말이죠 이 그 자전거를 받고 나서 말이죠 이 자전거 색깔이 나쁘다는 등 무슨 뭐 이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등 뭐 이렇게 생겼느냐는 등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신체 신식 좋은 자전거를 사주었는데도 그 자전거에서 흠을 발견하라고 날리고 다소 징그리고 불편하고 있어요 근데 옆방에 가보았습니다 옆방에 가보니까 옆방에 그 아들인데 그 옆방에 있는 아들에게는 또 다른 쌍둥이 아들에게는 무엇을 선물했냐면 상자 속에 말똥 말똥을 잔뜩 넣어가지고 선물했어요 그 박스를 그런데 이 아이는 막 좋아서 막 웃으면서 그냥 짐 뒤에서 막 꽁충꽁충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서 그 그 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저 아이가 정말 정신이 나갔는지 아니 그 저 생일 선물 상자 속에 말똥을 잔뜩 넣어놨는데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펄쩍 뛰고 날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뜨더래요 내 선물 상자 속에 이렇게 말똥이 많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작은 새끼 말 한 마리를 준비해 놓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막 뛰면서 기뻐하더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카네기도 그런 말을 했고 심리학자들도 매일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고 사는 대로 우리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학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옵느라 담대하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중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가 타고난 성질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성이 찬뜩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세상을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하여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앞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매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기쁘신지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아시면서도 저희를 구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오니 주여 저희를 맞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저희를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반지를 저에게 끼워주시고 주의 아들과 딸들로 불러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맹세하심과 언약을 저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연약한 그 열한 제자들을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우리와 죄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자들로 변화되었습니까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군들과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처럼 연약한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보지 말게 하시며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아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를 세상에서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절히 기도합니다 요